안녕하세요. 함께 수록 정답을 꺼지는 정답 파악 정보입니다. 자 우리 개념의 정답,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받으신 학생들은 일단은 그 양에 좀 놀라셨을 텐데 교재가 이렇게 되어있죠. 자 교재가 굉장히 두껍지. 한 권 한 권이 엄청 엄청 두껍죠. 자 그런데 이 교재들이 각각 어떻게 어떤 의도로 제작이 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강의를 들으면서 자 활용법을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것 같아서 자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자 각각 교재 구성 활용법 설명을 해보면 자 일단 방금 본대로 자 교재 구성은 총 4권으로 되어있습니다. 개념편 교재 자 그 다음에 서브노트 그리고 문제편 그리고 오답노트 자 이렇게 4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자 각각의 제작 의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한 권 한 권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개념편 교재는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주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가 쭉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단원별로 이제 단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을 텐데 자 이 개념편에 보면 우리 교재 특징이죠. 자 정답 박스라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정답 박스 예시를 하나 선생님이 들어놓은 건데 개념을 쭉 들으면서 어 선생님이 수업을 했을 때 그런 걸 느꼈거든. 선생님이 10년 넘게 수업을 하면서 어느 단원을 어느 반에 가서 수업을 해도 어느 단원을 설명했을 때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알았어. 아 이 단원을 설명하면 학생들은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고 이걸 좀 더 알고 싶어 하는구나. 자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정답 박스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정답 박스는 지금 빈칸으로 되어있죠. 자기 손으로 써야 돼요. 자기 손으로. 물론 이 정답 박스의 내용들은 서브노트에 다 정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는 서브노트를 옆에 펼쳐놓으면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 옆에 놓지 말고 서브노트는 들고 다니면서 복습하라고 준 노트고 자 이 개념 강의를 들을 때는 반드시 수업을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이해한 말을 여기다가 써내는 거야. 근데 같이 할 거야. 같이. 숙제로 주는 게 아니고 강의하고 다음 시간까지 채워와. 이게 아니고 수업을 하면서 같이 채워볼 거니까 자기 손으로 반드시 수업을 따라오면서 써봅니다. 그렇게 되면 진도가 다 끝났을 때 이 교재에 있는 모든 정답 박스가 다 채워졌겠지. 그러면 진짜 스스로 알게 된다. 내 실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내 화학실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래서 정답 박스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채우면서 이 주교재를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서브노트. 선생님이 개념 교재를 올해 거의 한 30% 이상을 새로 썼어요. 그래서 양적 관계 부분 거의 다 갈아치웠고 그 다음에 중화반응 파트도 많이 교체를 했고 그리고 새로 들어간 게 이제 혼합기체 해석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게 나오고 있어서 자 그 부분은 새로 추가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금속의 반응성 파트에서도 상대적 반응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새로 추가해서 넣고 그리고 다른 단원들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서브노트도 어쩔 수 없이 이거 새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글씨로 우리 조교수님이 다 썼고요. 자 보면 예시를 써놓은 건데 이것도 정답 박스에 내용이 이렇게 다 써있다고 다 정리되어 있다고. 그래서 서브노트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복습을 할 때 쓰시면 돼요. 학교 오고 가면서 버스에서 학원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자 그렇게 서브노트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서브노트도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계속 많이 들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표지가 많이 상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투명 커버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녀도 오래 들고 다녀도 교재가 상하지 않도록 자 그렇게 배려를 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브노트는 들고 다니면서 복습할 때 쓰는 거야. 수업 들을 때는 옆에 올려져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책. 자 문제편 교재인데 지금 올해 개념의 정답의 특징은 뭐냐면 작년에 선생님이 기출의 정답 강의가 있었어요. 문제 풀어주는 문제 풀이 강의가 있었는데 자 그 기출의 정답이 개념의 정답으로 지금 합쳐졌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듣고 그 부분의 문제를 바로 풀어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걸 알아서 아 그래서 따로 내지 말고 그냥 합쳐놓자. 그래서 개념의 정답에 개념편이 있고 문제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편 교재가 진도를 나가는 주교재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편을 푸는데 자 이 문제편 교재 특히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자 이 문제편에는 중요 기추문제가 다 실려 있습니다. 총 456문제가 실려 있어요. 그럼 상당한 양이죠. 자 그래서 그 중요 기추문제들이 다 실려 있고 그 다음에 배치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양이 있을 것 같아서 푸는 양이 뭐 적다. 그냥 눈으로 봐도 답이 나오는 거다. 계산이 별로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페이지에 네 페이지가 들어간 거 네 문제가 들어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문제가 들어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진짜 푸는 과정이 많이 들겠는데 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두 문제를 배치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생각하면서 배치를 해서 만들어놓은 문제야. 자 그게 이제 문제편이고 중요 기출 456문제가 다 실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기추문제들이잖아. 그럼 기추문제는 선생님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몇 번을 풀어봐야 될까요? 중요한 기출은 몇 번을 풀어봐야 될까? 두 번? 한 번은 당연히 아니겠지. 자 두 번? 아니에요. 세 번? 아니에요. 중요 기추문제들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 라고 하면 다섯 번 이상은 풀어야 돼요. 정말 다섯 번 이상은 풀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 번 풀어야 돼요. 기추문제가 응용돼서 나왔을 때 이게 한 번이나 두 번 풀잖아? 한두 번 풀어놓고 그 비슷한 기추문제를 만났어. 그러면 어? 이거 예전에 봤던 기출이랑 비슷하네? 끝. 거기까지야. 그래서 어떻게 풀었더라?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추문제는 정말 다섯 번 이상 풀어야 아 이건 이 기추문제에 비슷하게 나온 거구나. 아 그때 이렇게 풀었지.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풀면 되겠구나.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중요 기추문제는 여러 번 풀어라. 다섯 번 이상 풀어라. 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집을 다섯 번 이상 풀 거면 다섯 번을 사갖고 다섯 번을 풀어야 되나? 어? 그건 너무 소모적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일단 456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면요. 교재 뒤에 가면 이렇게 한 번 더 복습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456문제가 다시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편 교재에 가면 자 문제편 교재에 가면 앞부분에 이제 교재 앞부분에 456문제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가면 한 번 더 복습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이 문제편 교재만으로 중요 기출을 두 번을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자 이 책은 해설집도 이렇게 분책이 됩니다. 자 분책이 돼요. 이거 나중에 1년 지나고 나서 아는 사람도 있어. 1년 지나고 책 정리한다가 갑자기 뭐가 떨어져. 뭐 이게 아 분책이 되네. 분책이 되는 거였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교재로 두 번을 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다섯 번 이상 풀어야 되는데 이걸로는 두 번밖에 못 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준비한 책이 바로 오답노트입니다. 자 이 오답노트 오답노트 한 번 넘겨보세요. 책을 받은 학생들은 한 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쭉 넘겨보면 일단 특이한 점 하나가 있어요. 책이 봐봐. 화면상 보이죠? 여기만 문제가 있고 여기는 빈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단면으로 되어 있는 책이야. 그러니까 요 문제가 있는 페이지의 뒷면은 빈 페이지. 백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단면으로 된 책 본 적 있어? 없을걸? 단면으로 된 책이 어딨어? 자 근데 이 책은 지금 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편 교재에 있는 456문제가 다 실려 있어요. 자 다 실려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왜 만들게 되냐면 이것도 이제 한 이제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이 교재를 만든 게.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이 교재를 만들게 된 계기가 그랬어요. 상담을 많이 했어. 근데 학생들이 이제 와서 질문하는 게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실수도 줄이고 싶고 시간도 줄이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내가 그걸 해봤거든.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좋은 방법은 중요 기출문제를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것만 다시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봤거든. 그래서 그 효과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해줬어. 학생들한테. 그런 고민을 이제 고민 상담을 했을 때 그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다시 풀면 실수도 줄고 시간도 준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상담을 해주면 학생들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초롱초롱은 선생님 해볼게요. 꼭 해볼게요. 그리고 가요. 매년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강의 시작하고 한 7년째 되던 해 알았어요. 내가 7년간 상담해준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상담을 오답 노트를 해봐라. 라고 상담을 해준 학생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만들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7년째 생각을 했지. 왜 안 만들었을까. 내가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상담을 해줬는데 왜 안 만들었을까. 생각해보고 좀 반성했어요. 너무 내 입장에서만 얘기해줬구나. 상담하는 입장에서만 너무 설명을 해줬구나. 그걸 만들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겠구나.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나도 만들어봐서 알아. 시간이 많이 걸려. 내가 몇 년도 몇 번 문제를 틀렸어. 그럼 일단 다운을 받아야 되잖아. 다운을 받고 출력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또 오려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고 노력이. 이 한 과목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 화학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과목들도 많은데.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오답노트를 하기가 여건이 안 됐던 거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야. 그래서 애들이 못 만들었구나. 학생들이 못 만들었구나. 그러면 이걸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반성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출판사를 갔어요. 출판사 가서 출판사 자료하고 이런 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답노트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네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일단 첫 번째 단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편에 있는 교재를 전부 다 옮겨주시는데 단면으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왜 단면이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제를 풀다 보면 앞 페이지에서 틀린 거가 있었을 거야. 근데 넘겨서 다른 문제를 푸는데 뒤 페이지에 비슷한 같은 이치지. 같은 이치에 또 틀린 거지. 그런 경험 다 있지 않니? 그럼 어떤 걸 오답해야 돼? 앞 페이지야? 뒷 페이지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애매하잖아. 그래서 단면이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때 출판사 사장님이 아 그래야 되겠네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단면으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출판사 사장님이 걱정했어요. 단면으로 만들면 종이가 두 배로 들어서 책값이 많이 드는데 어떡하냐고 그래갖고 그걸 왜 사장님이 걱정하십니까? 제가 책값을 그렇게 안 받을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딱 단락됐고 그래서 일단 단면으로 만들고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냐면 봤니? 절치선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책을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단면으로 돼 있지? 자 근데 이 책에 숨겨진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소리 잘 들어가죠? 이게 ASMR이야 책이 다 뜯어져요. 뜯어지는 책 본 적 있니? 단면으로 된 책도 별로 볼 적 없을 텐데 뜯어지는 책 본 적 있나요? 책이 다 뜯어질 겁니다. 한 번만? 아니 설마 내가 은근 치밀해. 그래서 절치선을 한 번만 넣지 않았어요. 또 뜯어집니다. 여기서 끝? 아니 또 뜯어져. 또 뜯어져. 또 뜯어져요. 계속 뜯어볼게요. 자 아까 한 페이지 뜯었던 문제가 이렇게 전부 다 나눠지죠. 이게 전부 다 떠진다고. 이 정도면 일어나서 박수 치는 학생도 있을 거야. 와! 현장에서 선생님이 막 앉으라고 애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 치니까 앉으라고 막 하거든. 자 이렇게 어쨌든 다 뜯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는 전부 뜯으면 돼요. 전부 뜯으면 돼. 이렇게 절치선을 넣어놨기 때문에 가위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 오케이? 또 가위질하는 것도 힘들거든. 그래서 절치선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다 뜯을 수 있어요. 다 뜯어서 오답노트에 붙입니다. 오답노트에 붙여서 다시 풀고 다시 풀고 하는데 자 일단 어떤 문제를 뜯어야 되냐면요. 자 어떤 문제를 뜯어야 되냐면 이게 절치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다 뜯을 수 있어. 어떤 문제를 뜯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일단 틀린 거는 무조건 뜯어야죠. 틀린 문제 다시 풀어봐야 되니까. 두 번째. 찍은 거. 요거 해야 돼요. 요거 요거. 찍은 것도 다시 오답해야 돼요. 오답노트에 해놓고 다시 풀어봐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야. 근데 찍은 거는 자기만 알잖아. 자기만 알잖아. 막 고민했을 거야. 막 이렇게 아 디귿이 애매한데. 이거 맞나 틀리나. 근데 맞는 거 같다. 딱 했는데 맞았어. 그럼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칠 거 아니야. 채점할 때. 그걸 틀렸다고 채점하는 사람은 없을걸? 나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잖아. 누구나 다 동그라미 친단 말이야. 근데 수능장 가서 찍으면 찍어서 딱 맞았을 때 막 속으로 또 칭찬도 해요. 아우 살아있네. 감이 괜찮네. 수능장 가서도 그렇겠지. 근데 막상 수능장 가면 찍은 게 다 틀린다. 진짜 찍은 게 다 틀려. 왜 수능장 가면 찍었을 때 틀리는 줄 아니? 이해를 얘기해줄까? 그날 찍시니 바쁘세요. 바빠. 동시 접속자가 많아. 여기저기서 다들 불러댄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장 가서 찍으면 안 맞아요. 그래서 찍은 것도 반드시 뜯어서 오답해야 됩니다. 오답노트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해야 돼. 찍은 거 해야 돼. 하나가 더 있어. 틀리지도 않았어. 찍지도 않았어. 틀리지도 않았고 찍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답해야 되는 게 있어. 뭘까? 어떤 문제를 오답해야 될까? 어. 오래 걸린 거. 오래 끈 거는 비록 내가 정확하게 풀어서 맞았어도 수능장 가서 그 시간을 다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우리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맞았어도 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넘어갔다. 라고 하는 건 다시 풀어서 시간을 줄여야 돼. 진짜 반복할수록 시간이 줄거든. 그래서 오래 걸린 거는 뜯어서 오답노트 대상이에요. 선생님 그럼 어느 정도가 오래 걸린 건가요? 우리가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평균이 1.5분이야. 그래서 그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그냥 간단히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도 있을 테니까 자 그거 평균의 2배 정도 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3분 정도로 3분 정도로 해놓고 이건 뭐 근데 자기 기준은 자기가 정하면 돼요. 나는 좀 더 가혹하게 하고 싶다. 나는 2분 이상 걸린 건 다 다시 할 거다. 그럼 2분으로 해. 근데 나는 1분으로 할 거다. 그건 오바인 것 같아요. 어쨌든 2분이건 3분이건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간 오래 걸린 것도 뜯어서 오답노트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푸는 거야. 그렇게 오답노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이게 들인 겁니다. 이제 해야 된다. 이제 해봐야 된다. 진짜 해봐.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효과를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오답노트를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만들어줬더니 오답노트를 만들고 만들어서 그 효과를 본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막 자랑해. 선생님 이거 진짜 안 만들어 본 사람은 모를 거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해줘서 제가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만들어봤는데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봤는데 와 이 효과가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 후배들한테 꼭 하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오답노트를 실제로 만들어 본 경험이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어 스프링 노트 하나만 더 사세요. 스프링 노트 하나만 더 살 수 있지. 근데 처음에는 좀 두꺼운 걸 사. 종이지를 나빠도 상관없거든. 두꺼운 걸 사. 두꺼운 걸. 왜요? 자기 실력을 너무 과신하지만 자 그래서 두꺼운 걸 사. 두꺼운 걸 사서 자 아까 뜯었죠. 뜯었죠. 이렇게 뜯었죠. 뜯은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스프링 노트 산 거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는데 자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붙일 때 스카치 테이프를 여기다 다 두르면 안 돼. 위에만 붙여. 위에만. 위에만. 이게 이렇게 들리도록. 이게 들리도록. 그래서 위에만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뜯은 거 내가 틀린 거 찍은 거 오래 시간 오래 걸린 거를 자 여기다가 붙였잖아. 그지? 그래놓고 여기다 푸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연습장에 푸는 거야. 여기에 푼 흔적이 있으면 안 풀게 돼요. 지금은 중요한 기초 문제는 다섯 번 이상 풀자고 했잖아. 일단 우리 문제편 교재에서 두 번을 풀었기 때문에 자 여기다 풀. 요거를 풀어보면 세 번째 푸는 게 될 텐데 그걸 여기다 풀면 세 번으로 끝이야. 근데 더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느끼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 풀지 말고 여기 밑에다가 여기 위에나 여기다 풀지 말고 다른 연습장에 푸세요. 그리고 이 문제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걸 또 푼다고. 그리고 요 위에다가 붙이라고 한 이유는 이걸 이렇게 들었을 때 요 뒤에다가 요 뒤에다가 간단히 적으세요. 이 문제 정답이 몇 번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이 문제에 왜 붙여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 거야. 해설을 다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길어져. 해설은 어차피 우리 교재에 있잖아. 해설을 다 옮겨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요 뒤에다가는 정말 간단하게 쓰세요. 답이 몇 번 나 틀린 이유 뭐였다. 무슨 단서를 못 봤다. 이걸 잘못 해석했다. 혹은 숫자를 뭐 계산을 뭐 틀렸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딱 써놔. 그리고 이렇게 덮어놓고 안 보고 푸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연습장에 푼 다음에 다 풀고 나서 요걸 들어보는 거야. 요 때 살짝 긴장돼. 살짝 긴장돼. 싹 들잖아. 그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똑같은 이유로 또 틀렸을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진짜 똑같은 이유로 또 틀리는 게 있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깜짝 놀래. 와 나 되게 일관적이구나. 이렇게. 근데 그렇게 딱 들었을 때 이걸 딱 들었을 때 요 뒤에 써있는 이유가 똑같지 않니? 진짜 깜짝 놀래거든. 그러면서 아 이거 내가 맨날 이렇게 푸는구나. 그렇게 각성이 되면서 습관을 고치게 돼요. 그 문제를 내가 풀어다가 습관이 있는 거지. 그걸 고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그래서 이 오답노트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붙여놓고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게 해놨으니까 스카스텝 위에다가만 붙입니다. 들릴 수 있게. 자 그래놓고 여기 뒤에다가만 정답과 간단한 이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뜯어서 다 붙이는 거야. 다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아까 선생님 뜯는 소리 들었지? 은근 이게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 뜯을 때 막 스트레스 풀려. 그래서 뜯어서 뜯어서 다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뭐 진도 나가면서 바로 안 해도 돼요. 좀 시간이 지나서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다 풀지 말고 다른 데다 풀면서 이제 들어보면서 맞춰봐. 맞춰보다 보면 자 이제 이런 순간이 오게 돼요. 여기 이제 여러 문제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제 풀었어. 뭐 두 번 더 푸는 문제도 있고 세 번 더 푸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풀었는데 그건 자기만 알아. 아 이 문제는 이제 완벽하게 내게 됐다. 그럼 감이 오는 문제가 있을 거야. 아 이건 더 안 풀어봐도 돼. 이제 이건 완벽하게 내게 됐어. 그러면 이 오답노트 만든 거 있잖아. 이 오답노트 만든 거를 그 해당 페이지 있죠? 그 해당 페이지를 이렇게 찢어서 버리세요. 찢어 버리세요. 그럼 점점 줄지 않을까? 점점 줄겠지. 그러니까 뭐 세 번 풀어야 되는 게 있고 네 번 풀어야 되고 다섯 번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다섯 번씩 푸는 건 아니고 내가 안 되는 것만 더 풀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있을 거고 찢어버리는 게 있을 거야.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점점 이게 줄지 않을까 양이? 점점 양이 줄겠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는 거만 수능장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이제 해준 걸 들은 학생이 그대로 따라하고 또 후기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 학생 말에 따르면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제가 오답노트를 다 이제 이런 것들을 뜯어서 붙인 다음에 반복을 하다가 된 거는 찢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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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수능장 들어가기 직전에 보니까 열 일곱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쉬는 시간은 어차피 짧으니까 그것만 싹 보고 다 맞았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후기를 올려준 적이 있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렇게 효과를 봐온 방법이니까 오답노트 이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 진짜로 됐잖아. 자 그래서 틀린 거 찍은 거 시간 오래 끓인 거 오래 끈 거 자 다 뜯으세요. 다 뜯어서 붙여서 반복해서 된 거 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현장에서는 그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자랑하러 와요. 선생님 저 이렇게 오답노트를 만들었어요. 막 자랑해요. 그러면 내가 와우 진짜 잘 만들었다. 칭찬해주고 사인도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학생이 또 갖고 왔는데 그 학생이 오답노트를 보고 그 학생이 오답노트를 보고 제가 그냥 빵 터졌어요. 오답노트 만든 걸 이렇게 스프링노트를 갖고 왔고 그리고 나서 이 오답노트 책을 또 갖고 왔어.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이 책을 갖고 왔는데 껍데기만 남았어. 껍데기만 그래서 빵 터져서 뭐냐? 그랬더니 아 저는 다시 다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뜯었다고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것도 자랑하러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도 돼요. 그 정도 열정이면 끝난 거 아닐까?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편에 문제편 교재 두 번을 푸시고 그리고 자 틀린 거 찍은 거 시간 끈 거 오답노트로 옮겨서 더 반복하면 진짜 모든 기출이 다 자있게 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수능장에 들어가기 위한 한 70%는 완성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이 강의로 모든 걸 완성하세요. 대부분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도로 제작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왜 이렇게 교재 활용법을 찍는지 알겠지? 이런 의도를 모르면 그냥 오답노트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게. 그럼 왜 이건 뒷면이 없을 거야?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 의도로 제작된 게 아니었던 거. 뜯어서 붙여서 그렇게 풀라고 단면으로 제작한 거였어요. 자 그 의도를 알고 잘 활용해 주길 바라요. 그래서 진짜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 오답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념의 정답과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병행하면 좋은 비타민 교재들을 소개를 좀 할게요. 자 워크북이 있고 그 다음에 개념 1, 2 모의고사 지금 올해 새로 출시하는 개념 1, 2 모의고사 자 그리고 훈구단이 있습니다. 자 각각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워크북은 이제 개념 강의를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문제를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자 총 12주 분량으로 되어 있고 주차를 나눠놨고 한 주차 안에서 요일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데이 1, 데이 2, 데이 3 쭉 해서 데이 6까지 한 주차 구성으로 되어 있어. 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만 공부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교재 구성을 해놨고 그래서 데이 6까지 해서 60문제가 이제 한 주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 12주 분량 총 720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문제씩 풀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따라올 수 있게끔 자 만들어놓은 교재가 워크북이 되는 거고 1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단원별 순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순서대로 단원별로 학습을 하면서 따라오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8주차까지는 그렇게 단원별로 10문제씩 따라오시고 그리고 나서 9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전범위로 10문제씩 하루에 10문제씩 그래서 나머지 4주차 9에서 12주차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워크북이니까 같이 활용하면 아주 좋을 거고요. 자 그래서 얘들도 이제 목차에 보면 단원명이 다 표기가 되어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하루에 10문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데이 원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나누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타민 교재로 이제 개념 1, 2 모의고사 선생님이 개념 1, 8 모의고사가 있죠. 자 개념 1, 8 모의고사도 물론 출시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이전에 개념 1, 2 모의고사 이건 12문제짜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수능의 경향이 바뀌었지 이 킬러 배제 정책 때문에 양적관계와 중화반응의 난이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컷이 당연히 올라갔어. 그래서 컷이 올라갔다라는 건 앞부분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뭐 두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이었다면 이제는 한 문제까지 1등급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좀 실수를 더 줄여야 되겠다. 시간도 더 줄이고 그래서 12문제 즉 1페이지 2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1, 2페이지에 연습을 좀 많이 시키자. 그래서 총 30회 분량으로 되어 있고 자 한 70%는 기출이고요. 30%는 우리 연구실 변형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섞어서 기출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출이다라고 별 못 느끼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래서 30회 분량으로 12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회차별로 목표 시간 이런 걸 좀 써놨어요. 그래서 6분에서 8분 회차별로 시간이 조금 다를 텐데 그걸 보고 아 이 시간 안에 나도 해봐야지 도전해봐야지 라고 이제 목표 시간을 잡고 해보면 좀 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회차별로 목표 시간도 있으니까 자 이 시간 안에 12문제를 푸는 연습 그래서 1, 2페이지 연습은 1, 2모의고사로 하고 그 다음에 3페이지까지 연습은 나중에 2월에 나올 1, 8모의고사로 같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병행하면 좋은 개념형 모의고사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훈구단 어 구구단이 아니라 훈구단이야. 자 구구단도 기본적인 우리가 반복이죠. 훈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름을 훈구단이라고 지어놓은 건데 자 화학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 막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진도를 나가다 보면 2단원 3단원 가면 1단원 잊혀지고 그 다음에 3단원 4단원 가면 2단원 잊혀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앞부분에 기본적인 개념이 잊혀지잖아요. 1, 2, 3페이지에서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 3페이지에 시간을 줄이고자 기본적인 개념을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기 손으로 다 쓰면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총 23개의 유형으로 만들어서 자 필수 개념에 관한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자 훈구단입니다. 쓰면서 아 이 개념이 이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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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뭐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있고 표 완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다양하게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 조교 중에 한 명은 이게 예찬론자가 있어요. 훈구단 예찬론자. 선생님 전 이것만으로 실력이 엄청 올랐어요. 막 이렇게 한 조교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거 마지막에는 거의 막 훈구단 4개 5개씩 달라고 종강할 때 이거 마지막에 꼭 이거 해보고 수능장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본 학생들이 있었으니까 자 훈구단 같이 꼭 병행해 주면 자 개념의 정답 들으면서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해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알차게 교재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자 각각의 교재 제작 의도를 알고 이 의도대로 잘 따라와 주면 우리가 이제 개념 다 끝났을 때 다 같이 자 웃고 있지 않을까 실력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올해도 선생님과 함께 정답길만 걸으면서 우리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